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56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도 필름 쪽에 관해서 좀 방송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일전 초창기 때 사진통장 쪽에서 필름에 대해서 잠깐 잠깐 다른 기억들로 몇 편들이 있고요 다른 기억들이 있고요 그게 아마 몇 편될 거예요 필름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줬던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연예원 수업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방송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우리 회원분들 중에 다수가 만약에 필름 하나만을 쓴다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 그런 것도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필름 쪽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제 송보 저 자신이 어떤 필름을 쓰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어떤 필름들을 쓰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항상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극단적이란 말이 맞나요? 그렇죠 그런 수도 있는데 많은 필름 중에 딱 한 가지만 사용하라고 그러면 어떤 필름을 사용할까라고 이제 저하고 정상호님하고 끌고 갈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나라면 어떤 필름을 쓸까가 한 번쯤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필름들인데 현실에 와서는 내가 정말 쓰고 싶은 필름이 있다 하더라도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늦게 필름에 입문을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만 넣어봐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감이 잘 되진 않는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필름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필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에이바이텐 홀드가 처음 봤다고 그랬죠? 네 저 처음 봤습니다 에이바이텐 필름도 처음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에이바이텐은 요즘은 저도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필름 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4호는 여전히 뭐 벨비아라든가 그럼 뭐 티맥스 400이라든가 그런 데서들 나오긴 해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나오긴 하는데 에이바이텐 쪽은 쉽지 않죠 제사전에서 필름의 큰 필름은 중형 120mm 롤라이 120mm다 맞아요 거기까지만 넣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맨 끝에 제가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할까? 맨 끝에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아요 자 사진 먼저 보면서 좀 보죠 자 필름들 많죠? 이거 그냥 제 옆에 있는데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낡아 보이잖아요 각도요 그 다음에 주섬주섬 모아봤어요 위에가 이제 티맥스 400 저거 이제 완투런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4호 벨비아 50 RV픽 후지크롬이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프로 100 네거티브죠 그 다음에 프로 이미지 100 200 저것도 이제 저거는 엑타크롬이라고 적혀있어요 벨비아 밑에 거는 35mm 후지크롬이라고 적혀있고 제가 무슨 뜻이냐면 크롬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CHROM이 또 200이라는 필름도 위에 잠깐 보면은 엑타크롬이라고 적혀있죠 크롬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포지티브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라이드 필름이에요 그거는 크롬 무슨 크롬? 후지크롬? 뭐 아가파크롬? 뭐 엑타크롬? 또는 코닥크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외형발색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칼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크롬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이제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다 네거티브 필름이고 그 옆에 이제 티맥스 100 저거는 이제 흑백 필름들이고요 자 이만한 필름지 이건 어쨌거나 지금도 생산들이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중단된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생산이 나오는 필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될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비교해 드리려고요 맨 좌측에 있는 거는 135형 필름이죠 원래 정식 명칭이 우리가 소형 필름이라고 쓰는 거 한 프레임 사이즈가 24 곱하기 36 미리미터 미리미터 단위로 재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 이제 시트 필름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120형 필름 중형 필름이죠 저거는 종이에 저렇게 말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 옆에 게 4,5인치 시트 필름 그리고 우측에 까만 거 저거는 이제 찍었던 거 새 필름이 저한테도 없으니까 찍었던 필름으로 이제 해갖고 이제 저렇게 좀 까맣게 보여요 저거는 A 바이 템 필름 면적 크기가 보면 4,5도 큰데 A 바이 템은 4,5의 4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엑타크롬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닥에서 나오니까 나오죠 이거는 코닥 크롬이라 그래갖고 엑타크롬하고는 조금 다른 필름이에요 같은 슬라이드인데 발색제가 얘는 필름에 있질 않고 현상액에 들어있어요 발색제가 그래갖고 이거는 외형 발색 필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지 크롬 후지에서 나오는 후지 크롬 뭐 엑타크롬 그거는 E6 현상 약에서 현상을 하거든요 그거는 내형 발색이에요 그거는 발색제가 필름 안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발색제 그치름 네거티브든 뭐든 그런 발색제 그치름 이 슬라이드가 발색제가 필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형 발색이라고 그래요 얘는 그래서 코닥이든 후지든 대표적인 현상액이 E6 현상액이에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닥크롬 있죠 아 얘라고 그랬네 이건 엑타크롬이 아닌데 엑타크롬은 아까 E6 현상 얘기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닥크롬은 이것도 이제 감도가 25, 64, 100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단종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외형 발색필름이라고 그래갖고 발색제가 현상액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현상서에서 현상처리를 못하고요 K14라는 현상액으로 쓰는데 보통 현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요 1988년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네 사진과 다닐 텐데 그때 잠깐 올림픽 때문에 외신 기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코닥에서 스페셜 부스를 차려갖고 현상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저 코닥크롬을 한번 써봤거든요 얘가 굉장히 뛰어나요 선명도라든가 해상도라든가 샤프니스라든가 말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따지면 관광 특성이 굉장히 좋은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쌌지만 당시에 해갖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현상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보내서 이제 그 현상을 하고 썼던 필름이에요 오늘 왜 하나만 쓰라 그러는데 왜 쓸데없이 아까 크기부터 이런 것들 자꾸 보여주냐면 이런 필름들도 있었다 저는 만약에 칼라 쪽에서 하나만 쓸 수 있고 이게 아직도 생산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코닥크롬 쓸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거 쓸 거예요 근데 생산이 안 돼서 지금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다시 우리 쪽으로 봐요 코닥크롬 처음 보나요? 저 처음 봤어요 매거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예쁜데요 저게 더 예전에 나와 생산됐던 초창기 버전은 더 뭐랄까 더 붉은색이 강렬하면서 더 그래요 저거 아 이거 매거진 몇 개 갖고 있어요 건상하고 나무 매거진 달라 그래갖고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던 필름이기도 해요 외형발색이라 그러니까 현상액이 저거는 K14 현상액에서 쓰는 거라 지금은 뭐 생산 중단되고 현상하는 것도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했던 필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뭐 판형은 두 번째 치고 판형은 두 번째 치고 딱 하나의 필름만은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흑백이냐 칼라냐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지만 저는 그냥 흑백을 선택할래요 정상훈 님은? 저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녹화를 시작하면서 좀 든 생각인데 갑자기 칼라를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칼라에서는 고정으로 이제 흑백을 만들 수가 있는데 흑백에서는 칼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현실적인 생각이네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흑백 같은 경우 칼라 같은 경우는 직접 현상하기가 좀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흑백은 뭐 자가현상도 할 수 있으니까 있어서 저는 아 흑백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 칼라에서 흑백 변함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실질적으로 칼라를 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현실적인데 이제 제 의견은 이제 저는 흑백을 선택을 하냐면 저는 이제 정상호님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 스캔을 받잖아요 저는 그 행위를 안 해요 누구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선 하지만 그걸로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하질 않아요 필름은 그냥 암실에서 은염 인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필름을 디지털로 시키기 위해서 스캔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디지털 카메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흑백이냐 칼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필름은 주로 그리고 흑백 사진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흑백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필름 이제 뭐 어쨌거나 그것도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 칼라에서도 슬라이드가 있고 내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슬라이드 필름이냐 내가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저요? 음해적인 걸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네거티브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로? 음... 아무래도 네거티브가 접근성이 좀 더 쉽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써보기도 했고 네거티브는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필름하고 성격이 다른 건 알고 있죠? 네. 주로 정상호님 같은 경우는 거리, 스트리트 포터잖아요 거리 스냅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네거티브가 슬라이드보다 좋을 수 있어요 관영도 어 관영도 폭도 좀 넓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타생부터가 네거티브 필름은 프린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필름이고 포지티브 필름은 인쇄라든가 교육용 자료를 보기 위한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거티브 비해서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강해서 이점도 있지만 만약에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콘트라스트가 강한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상황이 관영도 폭도 좁고 슬라이드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네거티브가 사용하기에는 좀 더 편할 수가 있다 칼라에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요? 쓰고 싶은 필름은 뭐예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딱 좁혀진 게 세 가지더라고요 네 말해주세요 세 가지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늦게 필름을 접하다 보니까 써본 게 좀 한정적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써본 것들이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후지 필름 그 C200이잖아요 C200? 네 C200이랑 울트라맥스 울트라맥스 그리고 저를 필름에 처음 필름 세계로 임원을 시켜주는 그 시네스틸 시네스틸 800T 800T 그거 데일라이트 필름 아니죠 시네스틸은요 텅스탄 필름 텅스탄 필름이죠 그러면은 주광에서 찍게 되면은 푸른색이 많이 돌죠 네 낮에 찍으면은 푸른색이 많이 돌죠 당연히 텅스탄이가 그러는데 아 그 필름들은 거의 안 쓰는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건 텅스탄 등 밑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영화 쪽은 더군다나 조명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저는 취미로 찍는 거라서 금액이 싸요 그게? 비싸요 요즘 보면은 거의 2만 6천원 이상 할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약간 그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푸지 필름 그 C200 같은 경우는 약간 초록색깔 후지 쪽이 주로 녹색 계열이 녹색을 조금 발색을 잘 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실제적으로 좀 그쪽 푸른색깔이나 녹색 그쪽 색깔을 좀 더 선호화해가지고 보니까 한 가지 선택을 하자면 C200을 선택해봤어요 그게 생산이 되는 거죠 지금도요 지금도 생산하면 되는데 그게 아마 뭐 얘기가 있기로는 코닥으로 옮겨가서 코닥 200이잖아요 골든지 컬러 플러스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포장가리만 해서 판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찍었던 게 그 전 그 C200으로 찍었던 거라서 그게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아쉬운 거는 정말 좋았던 필름들이 뛰어났던 필름들이 생산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좀 마음이 아파요 저희는 어차피 저는 80년대 학번이잖아요 87년도 학번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필름 시절이죠 그때는 정말 필름들도 뛰어난 필름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흑백에서도 메이커로 따지면 저는 주로 코닥을 많이 썼긴 했지만 뭐 1포도도 그렇고 주로 뭐 흑백에서는 1포도 하고 저기 코닥 그게 이제 양배산매견인데 아무래도 시장이나 쓰는 것들 좀 더 프로페셔널 이미지들은 코닥이 좀 더 뛰어났었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편성했던 건데 요즘은 그런 필름들 구하기 아까 같은 코닥 크롬도 좀 아쉽죠 액타 크롬도 뛰어나요 근데 만약에 저보고 이제 슬라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냐 슬라이드냐 그러면 저는 이제 포지티브 슬라이드로 선택할 것 같고 코닥 크롬은 안 나오니까 저는 이제 벨비아 50쪽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아 벨비아 50쪽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입상성이라든가 콘트라스트라든가 샤프니스라든가 해상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자 입자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우면서도 굉장히 뛰어났던 필름 그래서 그걸 선택할 것 같고 근데 뭐 흑백이냐 내가냐 뭐 칼라냐 칼라냐 이제 흑백이냐 그렇게 만약에 구분한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이제 흑백을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흑백에서도 뭐 일포드에서 나오는 필름들도 있고 코닥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 티맥스도 있고 지금 나오는 거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뭘 선택할 것 같냐 그러면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의 선택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트라이엑스 트라이엑스 400짜리 필름 저는 그 많은 필름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이 필름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필름을 선택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얘는 이제 감도도 일단은 100이 아니고 100,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보다는 고감도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도 얘는 손에도 좋고 샤프니스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트라이엑스는 올바르게 현상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입자가 보여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필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출의 관용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거는 400짜리 필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용감도 한 320에 놓고 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안부 디테일을 올려주기 위해서 반 스텝 정도 노출을 저는 더 오버시킨다는 개념이잖아요 320에 놓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안부 디테일 올라오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노출 관용도가 좋다 보니까 증감할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스텝 증가하면 1600까지 증감이 가잖아요 그래도 크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 좋은 이미지의 퀄리티를 보여준다 이게 나온 후에 이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필름이에요 이 트라이 엑스는요 근데 이게 나오기 후에 이제 보셨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필름이 나온 후에 80년도 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쯤에 티맥스가 나왔어요 티맥스 지금도 나오죠 티맥스 그게 이제 입자가 더 곱다 그래가지고 티맥스 100, 티맥스 400 그게 이제 그전에 나왔던 거라면 티맥스 100이 플러스 엑스를 대체하는 필름이었고 플러스 엑스가 이제 최종감도는 125였지만 어쨌거나 100으로 보통 썼죠 그 다음에 트라이 엑스 400짜리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나왔던 게 티맥스 400이었어요 근데 왜 트라이 엑스가 지금까지 나오냐 거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점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에서 저는 지금까지 써본 수많은 데이터들을 내보고 저도 이제 암시를 하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트라이 엑스의 아까 그 썼을 때의 입자에 형태가 보여주는 느낌 거칠다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개인 취향일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고 티맥스가 그러면 나쁜 필름, 티맥스 400이 나쁜 필름이냐? 그렇지 않아요 트라이 엑스에 비해서 굉장히 고운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 매끈함이 제가 사진 하는 거 매끈함이 싫은 것보다도 트라이 엑스가 주는 그 맛이 더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5mm 쪽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만약에 4,5나 그런 쪽에서 쓴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판형이 크다 필름 판형이 크다 그러면은 더 높은 이미지 퀄리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감도가 좀 낮은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100 정도에서 뭐 그럼 티맥스 100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 135mm 필름을 쓰는 거 그런 거에서는 저는 흑백이냐 칼라냐 그랬을 때 흑백을 선택할 거고 흑백에서도 선택을 해라 그러면 저는 트라이 엑스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많은 필름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트라이 엑스를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코다 크롬이라는 필름이 아직도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코다 크롬도 한 표에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뛰어난 필름들이에요 트라이 엑스도 저는 써버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나오죠 트라이 엑스 한번 써보세요 이번 방송을 기회로 해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필름이에요 얼마 전에 제 기억이 맞나? 얼마 전에 M6 복각으로 해서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사면 트라이 엑스 껴준다 그러던데요 라이카도 알고 있는 거예요 트라이 엑스의 그 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흑백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트라이 엑스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저한테 트라이 엑스는 감도가 400으로 나왔지만 저한테의 실험 감도는 320으로 높습니다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사용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식처럼 얘기되는 게 있어요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안부 디테일 올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렌즈도 받쳐줘야 되고 이미지 센서라든가 필름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미지 센서는 이제 두 번째로 가고 지금 필름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필름에서 안부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건 노출 오바를 노출해서 약간 오바퀴로 가는 거예요 노출을 좀 더 주는 거죠 그건 이제 자기 노출 값을 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부 디테일을 올리고 현상 시간을 갖고는 콘트라스트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현상하고 촬영하고 했을 때 공식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노출로 안부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건 노출이고 콘트라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 건 현상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느끼시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저는 결론은 저는 프라이엑스로 프라이엑스 한번 써보세요 정상으로 저도 한번 당장 집에 가게 되면은 주문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포드에서 나오는 게 FP5인가? H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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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400짜리일 거예요 예 그것도 꽤나 좋은 필름 저도 약간 그거는 써봤습니다 400 HP5 플러스 옥스포 400 되는 거 와 여러분 요즘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렇죠 디지털 시대에 저희가 클릭 수가 안 나올 줄 알면서도 용감하게 필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원 수업할 때 연예원 수업할 때 연예원 수업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 방송 마련해 봤고요 오늘 정상호님하고 저하고 그냥 개인의 의견들이죠 오늘 얘기들인 거 절대적인 기준치가 될 순 없고요 개인의 의견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나오는 필름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얼마 남았죠 네 조금 있으면은 벌써 12월이 되죠 그렇죠 와 정상호님 저하고 연예원 얼마나 같죠 저는 2년차인가 3년차인가요 아마 3년차인 것 같아요 내년에 2024년도 4년차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제 12월 초에 또 연예원들 모집합니다 그때 항상 많은 저도 예전에 연예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연예원 얘기는 했는데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모집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모집을 12월 달에 하고요 수업은 1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고 비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